나는 천사같은 남자가 산다. 나는 그와 종종 아침에 계단에서 마주쳤다. 좋은 하루 종일 연락드렸는데요. 네. 네. 아, 몇 시까지 주라고요? 아, 네. 아, 정말요?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, 몇 시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? 아!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, 괜찮다니까. 저 호수같은 눈망울, 앵두같은 이슬, 그리고 앙증맞은 사이즈 널... 갖고 싶다. 네? 아니에요. 아, 미친..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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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